단아 너 O형인데 A형처럼 소심하다며? 혈액형이랑 성격은 원래 별 관련도 없는 건데 무식하긴 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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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단아 몰라서 몰라왕이잖아 니가 이해해 하긴 난 모두에게 수혈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O형이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궁금하네 궁금하면 오늘 했던 왔다 사춘기를 다시 돌려보라고 오호 좋은 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